안녕하세요 다리미입니다 비가 많이 오던 지난 주말에 사촌언니하고 순천 마사지샵에 다녀왔는데요 차를 마시면서 죽욕도 하고 단체실도 있길래 신기해서 구경을 해봤어요 침대는 3개가 있는데 가족끼리 와서 하면 좋겠더라구요 부모님 모시고 가서 하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샤워실도 이렇게 붙어있더라구요 샤워실도 엄청 깨끗했어요 여기는 커플룸인데요 사촌언니와 제가 마사지를 받았어요 1인실도 이렇게 샤워실이 붙어있었는데요 아늑하면서 조용하게 마사지를 받으실 수 있겠더라구요 촬영하느라 사촌언니부터 마사지를 받았는데요 스포츠 마사지부터 시작했어요 보고 있는데 제가 다 시원했고 나중에 직접 제가 받아보니까 언니가 왜 시원하다고 하는지 알겠더라구요 원래는 옷을 다 벗고 마사지를 받는데요 사촌언니가 창피하다고 해서 이렇게 옷을 입고 진행했습니다 그래도 마사지를 너무 잘하셔서 그런지 시원하다고 계속 말하더라구요 언니를 마사지 해주시는 분은 경력이 무려 30년이라고 해요 마사지를 처음 받으시는 분들은 정말 잘하시는 분한테 받으셔야 돼요 처음이라 아프실 수도 있겠지만 받고 나면 정말 시원하답니다 다리미는 볼링을 치다 보니까 특히 왼쪽 다리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마사지를 주기적으로 받고 있어요 안 받으면 확실히 쑤시고 계속 아프더라구요 스포츠 마사지 받는 것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언니가 특히 등이랑 어깨, 목 이쪽이 아프다고 했거든요 근데 받고 나서 정말 잘 받았다고 다음에 또 받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구요 등과 발만 관리를 받는 코스도 있더라구요 근데 이왕 받는 것 전신으로 받는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기계가 하는게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하기 때문에 아픈 곳을 어떻게 딱딱 만져주시는지 정말 기분이 좋더라구요 요즘 커플 손님들도 많이 오신다고 해요 그만큼 마사지 문화가 많이 보편화된 것 같습니다 손 끝 발끝 정말 마사지를 꼼꼼하게 잘 해주셨고 손 맛을 잊을 수가 없네요 하하 마사지를 자주 받으면 살을 빼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름이도 맨날 받고 싶네요 이 선생님은 산전산후 마사지를 담당하고 계시는데요 힐링 아로마에 가시면 꼭 이 선생님한테 마사지 받으세요 다리미는 산후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지금까지도 많이 아프게 지내고 있는데요 출산 후에는 꼭 산후 마사지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기만 해도 마사지 받는 기분이 드시나요? 이 영상을 보시면 조만간 마사지를 받으러 가실 것 같은데요 시원하게 잘 받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로마 마사지 받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마사지와 마찬가지로 전신을 다 받았고요 아무래도 스포츠 마사지보다는 더 부드럽고 느낌이 더 좋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느껴보시죠 스포츠 마사지 an 스포츠 마사지 그 잇 term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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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